우리 소원 정말 오래 기다렸죠? 저희의 정규 7집 Forever One이 곧 공개됩니다 타이틀곡 Forever One을 포함해 저희만의 매력으로 가득한 수록곡들까지 모두 준비해봤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앨범은 저희의 15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인 만큼 굉장히 뜻깊은데요 사실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죠 매일 설레고 있답니다 얼른 우리 소원과 함께 만나고 싶어요 Hello, Sowon. We're so happy and excited to share this album with you guys. We've missed you so much. We really hope that you love this album. We've spent quite a lot of time and we're very excited for you to hear it for everyone and the rest of the tracks. 여름 하면 소녀시대죠? 타이틀곡 Forever One은요 페스티벌 분위기의 아주 신나는 팝 댄스곡인데요 Forever One을 들으시면서 이번 여름은 정말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밝은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곡의 에너제틱한 멜로디를 감상하시다 보면 저희의 희망찬 바이브를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타이틀곡 Forever One에는 소중한 일을 위한 세레나데를 담아보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소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Forever One처럼 언제나 저희 곁에서 영원히 함께해 주실 거죠? 저희도 소원과 항상 함께할 테니까요 우리의 마음 변치 말아요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마지막으로 소원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녀시대의 명곡들로 가득한 This is Girls Generation 플레이리스트도 앨범 발매 후에 꼭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